과거에는 저희가 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만 점차 의학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난임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고 또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불임보다는 임신이 좀 어렵지만 여러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난임이라는 용어를 최근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의 정의는 1년간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저는 정액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액만 검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성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정액검사가 될 것이고요. 정액검사는 한 2, 3일 정도 금욕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액을 제출해 주시면 정자의 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또는 미세구조, 활동성 같은 것들을 고배율 현미경 하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더 남성 측에서 검사를 할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정액검사에서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계정맥류 등에 대한 그런 원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즘 정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운동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면요, 선생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남성 난임의 치료는? 정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체외수정 시술 중에 정자 하나를 골라서 난자 안에 직접 주입을 하는 미세조작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정 통해서 저희가 회수한 정자를 갯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 고배율 현미경 하에서 가장 활동성이 높은 정자를 골라서 난자에 직접 주입을 하게 되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미세조작술이라고 하고요. 미세조작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정자 이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임신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액의 예를 들어 정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안이나 부고안으로부터 정자를 추출하기 위한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얻어진 정자들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미세조작술을 통해서 수정을 하도는 방법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까도 원인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검사도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월경 주기에 맞추어서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시작하고 나서 2, 3일째 되는 시기에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난관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자궁 난관 조형술 같은 경우는 월경이 끝나는 시점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난관 조형술이라는 것은 난관에 어디가 막힌 데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란 시기 이후에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든지 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배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월경 주기와는 관계없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난임 원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검사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월경 주기에 따른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라든지 또는 호르몬 검사는 시기를 맞춰오시면 대부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하루에도 가능하다. 날짜를 잘 맞춰서 오시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의 난임 치료에서는 가장 먼저 배란 장애에 대한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란 장애는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원인 질환을 확인을 하고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배란을 재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단항성 난소증후군요. 또는 배란 유도를 통해서 배란일을 맞춰서 부부관계를 하면 아무래도 임신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궁 근종이나 또는 자궁 기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크기나 위치 또는 기형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을 받으시면 임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신선배아이식에서는 7회, 동결배아이식은 5회, 인공수정은 5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시술비나 약제비 등에 있어서 한 30 내지 50%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난임부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초혼이 아니라 이미 아이를 하나 입고 눈뚱이를 보고 싶어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